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의 이한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방송 타이틀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파릇파릇한 봄이 이제 다가가고 있어서 눈이 내리고 있는 타이틀은 이제 좀 바꿨어요. 다른 걸로. 댓글 좋아요 꼭 많이 부탁드리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는 좋은 꿈도 꿨고 그리고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유입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긍정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러분들께 좀 더 정확한 운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감목부터 시작을 해볼텐데요. 여기 보시면 2월 4일 자나사 숫자는 양력 기준으로 합니다. 저는 양력 달력을 보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가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춘 들어오면 달도 바뀌지만 특히 천지인의 순서로 이렇게 사람에게 새해의 기운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띠가 바뀌죠. 월별 운세에서도 이미 언급을 드린 바대로 토요일까지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크게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나누었을 때 토요일까지는 전주에 이어서 기토의 영향을 감목이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정되는 흐름으로 가는 상황이고 이제 일요일부터는 조금 흐름이 바뀌어요. 감목이 우토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는 시간이 좀 더 많아져요.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될 겁니다. 첫 번째 남부터 한번 가볍게 살펴볼까요? 무자일이 1월 30일입니다. 편제가 정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제가 이름 붙이는 이 육신들은 그냥 기준일 뿐이고요. 절대 지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만 해주십시오. 평상시에 감목분들이 해보지 않았던, 평소 해보지 못했던 신선한 새로운 시도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1월 31일 화요일은 개축길이죠. 정제가 정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게 됩니다. 또한 이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조심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신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해서 누군가의 소개로 인한 금전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신분증이라든가 중요한 물건을 분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가 좀 필요한 날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2월 1일 수요일은 경인일입니다. 편관이 정간에 들어왔고 건럭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사이가 좋아지는 날로 확인이 됩니다. 혹시 오해가 있었다. 오해가 있었거나 사이가 조금 틀어진 사이가 있었다고 보는다면 오해가 풀리고 관계에 대한 회복이 수요일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목요일 2월 2일 신묘일 같은 경우는 정관이 정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다수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고 감내하게 되는 날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 금요일 6월 3일 임진일 정관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최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게 됩니다. 이 진토란 환경계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유리한 기회를 얻게 되시거나 아니면 이득을 보시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주말로 넘어와서 2월 4일 개사일은요. 정인이 정간에 들어왔고 영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서류라던가 아니면 납부를 이미 했던 고지서 이것들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2월 5일 갑오일은 비견이 정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사소한 아주 뭐 별거 아닌 이 주변인들과는 사소한 오해가 생겨서 일이 꼬일 수 있는 날입니다. 어쨌든 지금 거의 이제 저물어 가기는 하는데요. 이 추걸이 끝나고 있어요. 개축월이 마무리가 이미 되었고 개축월의 마지막 끝부분인데 자축으로 회자축으로 이렇게 오는 동안 자축월 동안은 음의 기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감목분들의 활동성이 여기는 이 식상에 해당하는 활동성이 상당히 위축되었던 감이 있었죠. 이제 이것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요. 아직은 주말이니까 이 2월 4일, 2월 5일까지는 별로 티가 다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활동성이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땡스 버튼 통한 후원,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을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목도 2월 4일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영향을 받는 달과 그리고 1년에 대한 운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우선 을목은 토요일까지는 기토에게 전주와 마찬가지로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데요. 토요일이 끝나고 나서 일요일부터도 을목은 우토에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두 가지 기간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토요일까지의 기간은 사실 좀 불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본인에게. 그런데 주말부터 이 일요일부터 토요일 아마 오후부터 영향을 받으실 테지만 굉장히 바빠지는 흐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금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요. 또한 일요일부터의 흐름은 어떻게 또 흘러가냐면 본인에게 유리해지는 그리고 성장을 했던 성장관 과정에 있어서의 시행착오들이 토요일에 졸업이 되는 상태로 일요일부터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날짜 1월 30일 월요일에 무자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볍게 한번 살펴보자면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영지환경의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어떤 사람을 내가 도와주게 됩니다. 또 두 번째 1월 31일 화요일 기축일 같은 경우에는 변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쇠지환경의 을목이 놓입니다. 축토란 환경제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금에 에너지가 입구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제가 조성이 되고요.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건 큰 어려움은 아니에요.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에서 아주 귀인이 나타나서 적재적소의 도움을 받게 되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상황이 화요일에 생길 수 있는 흐름입니다. 2월 1일 수요일 경인일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제왕지환경의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 혼자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 혼자만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좀 답답해질 수 있는 하루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2월 2일 목요일 신묘일은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중요한 일을 본인이 맡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대타로 맡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을목일관이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2월 2일에 점장님이나 아니면 메인 매니저가 자리를 비우게 돼서 본인이 그것을 판단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 중요한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내가 어떤 판단을 혼자서 오롯이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 2월 3일 금요일은 임진일인데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또한 진토란 환경제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마무리하려고 했던 어떤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 계획의 마무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일이 꼬일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입춘절기가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개사일이고요.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정신이 다소 산만해지기 쉬운 날이에요. 그리고 허둥지둥 될 수가 있고요. 또 잘 까먹을 수 있습니다. 건망증이 이제 좀 심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무조건 메모는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2월 5일, 1호일은 갑오일입니다. 토요일에 어떤 건망증 때문에 본인이 고향에 내려가고 그랬던 열차 시간을 착각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꼭 챙겨주시고 2월 5일, 1호일 또 갑오일 같은 경우는 겁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니까 주변에서 찾는 연락이 많아져요. 연락의 빈도가 높아지고 메신저도 많이 쏟아지고 본인에게 유리한, 나한테 유리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의지할 만한 유리한 일들이 다소 많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일진 흐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는데 우선 평일에는 불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겠지만 주말부터는 풀린다는 거 그리고 주말부터 바빠질 수 있고 금전의 흐름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성 있는 소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병화일진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도 마찬가지로 입준이라고 하는 절기를 현재 토요일에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월별 운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월별이에요. 월별 개축월이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가비놀로 넘어가게 되죠. 우선 주중의 이 상황이 주중 평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금 편제가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수입보다는 지출이 굉장히 큰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평일이 지나가고 나면서 주말이 오겠죠. 주말에는 주말로 갈수록 이 평일에서 주말로 가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건강이 좀 어지럽다거나 아니면 식습관을 개선을 했는데도 병원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건강 불안의 상황으로 지금 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화분들은 쉽게 피로해질 수가 있고 본인의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고집이 상당히 강해져요. 주변 분들과 좀 마찰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주간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주간에 병화가 이제 주 설명이의 주간 병화가 평일 동안에는 기토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주 순조로워요. 모든 일들이 방해나 간섭이 없습니다. 심지어 발전하는 흐름이고요. 또 주변에서도 우호적으로 아주 친절하게 병화에게 다가오고 병화를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주말로 들어서는 병화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역시도 하고 싶은 것들 목표를 다 이룰 수 있는 목표 상승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상당히 병화분들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월 30일 월요일은 무자일인데 핵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영화가 놓입니다. 누가 시켜줘야 움직여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좀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지고 수동적인 흐름이고요. 또 계획은 엄청 거창하고 무성할 수 있어요. 오늘은 뭘 해야지. 오늘은 이걸 꼭 해낼 거야. 오늘은 야근을 해야지. 그러나 다음으로 미루게 됩니다. 1월 31일 화요일은 기초길입니다.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의 병화가 놓입니다. 또한 축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에 이렇게 조성이 되죠. 살이 찌기가 쉬워요. 이날은 먹는 것으로 다 풀 수 있는데 그게 좀 외로울 수가 있거든요. 이 외로움을 식욕으로 풀게 됩니다. 평상시보다 좀 더 군것질거리를 많이 하시게 되는 날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간식을 자주 찾게 되고요. 수요일은 2월 1일 경인일이 들어왔죠. 그래서 편제가 정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당장 이날 흐름을 봤을 때 아마 수요일은 소액인데 크진 않지만 횡재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날 욕심이 좀 커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소액입니다. 길을 가다가 지폐를 한 장 줍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날 긁었던 복권이 나중에 또 어떤 당첨운이 소소하게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잊어먹고 있었던 계좌를 정리를 하면서 소액의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2월 2일 목요일은 신묘일이죠. 정제가 정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상황입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쇼핑 쇼핑이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욕심이 커집니다. 그 다음 2월 3일 금요일은 임진일입니다. 변관이 정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관성에 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여기 진토에서 입고가 되는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시비를 당할 수 있어요. 또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서 주변 사람들을 다소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말로 넘어갑니다. 개사일 토요일입니다. 2월 4일이고요. 이제 띠가 바뀌죠. 이 날짜부터 해서 정관이 정간에 들어왔고 건럭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주변에서 병화일간 분들의 뛰어난 능력을 피로로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인기가 높아집니다. 병화일간이 아버지예요. 가장이에요. 그러면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아니면 옆에서 다른 이웃분들이 병화를 찾게 된다고 도움을 요청한다고 나는 해결사 역할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으쓱으쓱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2월 5일 1호일은 가보인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 제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리는 선택 판단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타인들은 모두 노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예스라고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험심을 걸고 내가 예스니까 밀어붙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병화분이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 나는 전국일주를 하겠다. 휴가를 내고 이 주말에 시작을 하는데 일요일에 첫날인 거죠. 무리하게 하지 마라. 건강이 중요하고 아직 춥다. 나가지 마라. 했는데 자전거를 끌고 기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날은 무조건 다른 사람들이 노 한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영화분들의 판단 일요일에는 맞아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또는 댓글을 통한 땡스 버튼, 후원 버튼도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화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에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우선은 이제 개축월이 끝나가요. 거의 끝났고 입춘 기준으로 해서 가비놀로 전환이 되는 이 기로에 있습니다. 주중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자면 토요일까지도 아마 영향을 받으실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마음고생이 좀 심한 상황으로 주중에 특히 경금이 정제에 해당하는데 이 정제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고생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또는 몸이 굉장히 고단한 상황 한 번 하면 될 일을 두 번, 세 번을 거쳐서 하게 되는 아주 번거로운 상황들이 일어나기가 쉬운 주중에 오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로 이제 가면서 시기가 바뀌게 되죠. 이때는 재관에 해당하는 금수가 크게 다운됩니다. 그래서 사업가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불리한 흐름에 놓이게 되겠지만 단순한 일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은 유리해지는 전환기에 놓이게 됩니다. 유리해집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주중에는 정화가 기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 주말 같은 경우는 정화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둘 다 본인의 판단과 상황이 이 기토 구간에서는 다소 불리한 흐름이 생기고요. 이제 무토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직장이나 조직에 속한 분들만 유리해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 흐름을 따라갑니다. 자 그럼 1월 30일 월요일은 무자일입니다. 상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절치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일을 정리하시게 되거나 또는 다른 일에 내가 눈을 돌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1월 31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축일이 들어와서 직신이 청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축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제를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던 상대방 쪽의 일정이 해서도 되겠죠. 이 상대방 일정에 변수가 참 자주 생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연되고 지체되고 연락이 뜸해지고 대기를 타야 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지연 지체 상황이 생기는 화요일입니다. 2월 1일 수요일은 경인일입니다. 정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의 정화가 놓이게 됩니다. 건강이 불안해지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떨어져서 병원에 다녀와 오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쉬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월 2일 목요일은 신묘일인데 편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의 정화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기부활동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능을 헌신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날입니다. 2월 3일 금요일은 임진일이 들어왔습니다.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의 정화가 놓입니다. 진토란 항쟁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수요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도움을 받게 되시는 날이 될 수 있고요. 입춘이 들어오는 2월 4일 토요일은 개사일인데 편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의 정화가 놓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토요일에 할 수 있어요.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주변인들과 강한 의견 대립이 발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5일 1호일은 갑오일입니다.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건럭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제안이 생길 수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일에 대한 소개가 들어올 수도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댓글,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무토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무토일간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 입춘이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이 토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중의 운과 주말의 운이 양갈래로 나누어집니다. 개축월이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 월과 년 운이 바뀌게 되죠. 가빈월로 바뀌게 되는데 식신에 해당하는 경금의 에너지가 떨어지었던 떨어졌던 주중의 운이었기 때문에 계속되는 어떤 새로운 일로 전환되고 새로운 일이 유입되는 일들이 무토일게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의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시달리게 돼요. 내가 희생을 하게 되고 나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주중 오늘도 보자면 무토가 우선 기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얽매이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말로 오면서 무토는 무토는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협업 상황이 다소 불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외면당하고 소외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 무자일 월요일 1월 30일 보겠습니다. 비견이 정간에 들어왔고 해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기쁜 뉴스들을 전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월 31일 기축일은 겁재가 정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축투런 환경제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구지 환경이 조성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글자가 조금 찌그러져서 다시 쓸게요. 주변인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2월 1일 경인일은 식신이 정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 확률이 높고요. 부서이동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동운이 보입니다. 새로운 일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일이 유입이 됩니다. 2월 2일 목요일은 신묘일입니다. 상관이 정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를 들키지 않도록 거짓말을 하거나 그것을 덮는 즉 감추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2월 3일 임진일은 편재가 정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재성에 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오늘은 돈 관리 자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영확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용당하기 쉽고 사기성에 노출되기가 쉬운 날 중 하나입니다. 이제 입춘이 들어오는 2월 4일 토요일은 개사일입니다. 정재가 정간에 들어왔고 건럭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자존심이 아주 높아지는 날인데 낯선 장소와 낯선 지역으로 내가 자진해서 이동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의외로 좋은 결과를 이룩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가던 가까운 극장이나 가까운 카페를 늘 연인과 같던 가게 되었던 무토였는데 오늘만큼은 내가 어떤 특정 거리가 있는 곳으로 자꾸 고집을 해서 거기까지 시간과 돈을 들어서 멀리 가게 된 거죠. 근데 의외로 메뉴도 괜찮고 분위기도 너무 괜찮아서 그 연인에게 칭찬을 듣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를 또 반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5일 일요일은 갑오일이 들어왔습니다. 편관이 정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본인의 희생 또 본인의 양보로 인해서 다수가 편안하게 이득을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는 크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경금 상관에 에너지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직업운이나 금전운에서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대인관계에서는 위축되는 다소 불리한 흐름이 주중에 보입니다. 그런데 주말로 넘어가면서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환경의 상향 조정으로 이제 운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입촌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운이 바뀌게 되는 상황인데요. 기토가 주중에는 기토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가지 외부에서의 어떤 지적 또는 공격이 들어올 수 있고 또 도움이 그다지 되지 않는 사람들의 접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주말로 넘어가면서 기토는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내가 좀 더 나누게 되고 양보해주고 그리고 뭔가 무료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날짜 월요일에 무자일 같은 경우에는 겁재가 청간에 들어왔고 절취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과 인맥 자체가 이별하는 운도 있고요. 이 조직 생활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신 곳에서 누군가가 떠날 수 있고 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흐름이 보입니다. 1월 31일 화요일은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인데 축토론 환경제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는 다소 불리한 흐름이 있어요. 대인관계에서 그래서 위축되고 또 본인의 입지가 답답해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2월 1일 수요일은 경인일이 들어왔는데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이제 기토가 놓입니다. 생각이 아주 많아지는 날입니다. 특히 자영업이나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월 1일에 조금 어려운 손님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듣고 싶은 말만 소화를 하는 편향적 사고를 가진 사람과 대면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서 상당히 당혹해 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2월 2일 목요일은 신묘일입니다.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또 병지 환경의 기토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외부에서 어떤 지적 또는 지적이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사소한 댓글을 다른데 거기에서 파장이 커질 수도 있고요. 컨디션이 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집중력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만해지기가 쉽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아주 절실히 필요한 날입니다. 이제 금요일 2월 3일 임진일은 정재가 정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의 기토가 놓이게 되고요.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과거에 내가 했었던 과거의 결정 때문에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은 2월 4일 입춘이 들어왔는데요. 편재가 정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의 기토가 놓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큰 투자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옷을 사게 되신다거나 책을 크게 여러 권 사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본인을 위한 어떤 사무실을 계약을 하시게 된다거나 어떤 큰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5일 1호일은 갑오일이 들어왔고요. 정관이 정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건록지 환경의 기토가 놓입니다. 능력을 거의 100% 발휘를 하게 되는 날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시험 운이 아주 강합니다. 이날 오디션을 보러 가신다거나 어떤 대본 리딩을 하는 배우의 역할을 하시게 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보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경금 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일관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춘이 2월 4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 주간은 상당히 주중 주말 흐름까지 모두 경금에게 유리하고 발복하기 좋은 주간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좋은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지만 나보다는 주변인으로부터의 어떤 득 이득을 얻게 되는 유리한 부분이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날짜 1월 30일 월요일 무자일부터 살펴보자면 편인이 정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일종의 계약이 잘 유지가 되다가 이날 취소가 갑자기 된다거나 또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문 취소가 연달아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월 30일 화요일은 기축일인데요. 정인이 정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데 축토라는 환경지에서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관련으로 또는 법적인 문제들 이것들이 지연되 고류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2월 1일 수요일은 경인일입니다. 비견이 정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 또 새로운 인맥이 네트워크가 결성이 되는 흐름이 보이고요. 2월 2일 목요일은 신묘일입니다. 업체가 정간에 들어왔고 퇴직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상당히 부담스러운 간섭과 그리고 관심이 들어오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2월 3일 금요일은 임진일인데요. 식신이 정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진토란 환경지에서 식상에 해당하는 수요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이날 소액이지만 횡재수가 보입니다. 특히 식사 식사 초대나 다른 사람의 밥을 사는 거죠. 그리고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말 2월 4일 입추는 개사일이 들어와서 상관이 정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의 경금이 누이는 날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일을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새로운 역할이 반가운 연락과 함께 주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월 5일 일요일은 갑오일입니다. 편재가 정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의 경금이 누이입니다. 평상시에 즐기지 않았던 유흥 또는 오락 이런 것들에 잠시 몸을 맡기시게 되고 또한 상당히 많은 돈을 지출하시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안 댓글 후원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금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춘이 2월 4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주중에 약 토요일 오전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신금은 굉장히 바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신금이 기토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바빠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주말부터는 신금이 무토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진행이 될 때 두각을 나타내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1월 초부터 2월 초까지의 상황이 다소 건강도 위축되어 있고 또 대인관계에서도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1월 달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2월 초부터는 금전운도 서서히 꼼틀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남녀노소 애정운도 같이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좋은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본인의 능력을 100% 발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약간 꺾이는 감이 있습니다. 1월 30일 월요일 무자일을 먼저 살펴보자면 정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신금이 누이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신금과 일적인 어떤 제한으로 연락이 들어오는 빈도가 높아지는 날이고요. 화요일은 1월 30일에 기축일이 들어왔는데 편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이 축소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이것저것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이것저것 돈에 대한 지출도 그리고 또 물건을 사는 쇼핑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2월 1일 경인일은 겁제가 정간에 들어왔고 또 퇴지 환경에 신금이 누이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신금일관에게 부당한 요구 부담스러운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월 2일 목요일은 신묘일입니다. 비견이 정간에 들어왔고 또 절지 환경에 신금이 누이입니다. 헤어졌던 인맥과 다시 재회 다시 연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일진이 흘러갈 수 있고요. 2월 3일 금요일은 임진일이 들어왔는데 상관이 정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신금이 누이입니다. 진토론 환경제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수요에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던 일의 진도가 잘 풀리지 않고 지연되고 지체되고 일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주말이 들어와서 입춘 절기가 들어오는 2월 4일 개사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신금이 누이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주변에 반대가 많고 또 이로 인해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응원을 받지 못하는 주변의 반대가 신금을 주눅들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2월 5일 갑오일은 정재가 정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신금이 누이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 주변 사람들과의 어울려지는 융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속에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임수 일관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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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임수 일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에 입춘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초부터 있어 왔던 흐름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개축월 동안의 상황은 여러가지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문제들을 청산하고 해결하는 데 주력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거의 원인을 찾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또는 동료들과 상당히 운 자체가 좀 어둡게 흘러가는 상황이었다고 본다면 이제 2월 초부터의 상황은 새로운 환경으로 본인이 이동이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일 또 새로운 사업 이런 것들과 인연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간에서는 임수가 금요일 마지막까지는 아마 토요일 오전까지도 기토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운의 저조함이 예상이 되지만 주말부터는 무토에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역할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새로운 환경도 들어오고요. 첫 번째 날짜 1월 30일 월요일 무자위를 살펴보자면 병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 제왕지 환경에 임수가 누입니다. 그래서 다수 가족 이분들을 위해서 본인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롯이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불만이 커져가는 일진의 흐름이 보입니다. 두 번째로 1월 30일 기축일은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세지 환경에 임수가 누입니다. 축돌한 환경제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일의 흐름도 수월해집니다. 2월 1일 수요일은 경인일이 들어왔습니다. 변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 병지 환경에 임수가 누입니다. 서류 또는 어떤 영수증 또는 증명서 이런 것들을 내가 점검하게 되고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실제로 어떤 병원이라던가 또는 관공서 세무서 이런 것들을 내가 방문하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2월 2일 목요일은 신묘일인데요.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임수가 누입니다. 일방적으로 변덕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자주 틀어져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치소나 또 환불권 이런 것들도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빈도가 높아요. 2월 3일 금요일은 임진일입니다. 비견이 청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누입니다. 진토란 환경제 특성상 수요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주변인들 사이에서 도움을 받지는 못하고 방해와 지적과 또 간섭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사기가 좀 많이 저하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이 그 다음 주말로 들어와서 토요일 입춘이 들어오는 개사일도 살펴보자면 겁재가 청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임수가 누입니다. 가족들과 잠시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잠시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글자가 조금 찌그러져서요.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2월 5일 일요일은 갑오일입니다. 식신이 청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겠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진행 중인 일에 대한 점검을 전체적으로 하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 접어야 되는지 새로운 일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에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가 지금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주중과 주말부터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지난 1월 초부터 진행이 되었던 큰 흐름이 있어요. 개최거래 흐름 같은 경우는 우선 대인관계에서 불리하고 그리고 계수일간이 일방적으로 참아야 되는 일들도 좀 많아졌고요. 무엇보다도 금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오르락내리락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2월 초부터 즉 2월 4일부터 진행이 되는 이 부분에서는 수입이 상당히 안정화가 되는 흐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중 흐름은 또 어떻게 저희가 볼 수가 있냐면 계수가 기토에게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특히 금전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일의 어떤 진행 상황들이 누락이 되거나 변수가 강하게 불안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그런데 주말부터가 계수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 정돈이 되고 관계에 있어서는 회복의 운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첫 번째 날짜 1월 30일 무자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계수가 놓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과는 다시 화해 모드로 화해 운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1월 31일 화요일은 기축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 관대지 환경에 계수가 놓입니다. 축절한 환경제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여기서는 본인이 제대로 하고 있어도 어떤 말이 만들어진다거나 말 그대로 구설수가 들어올 수 있고 또한 사람들과의 갈등 양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과 반대로 내가 오히려 주변인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이기적인 태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지금 보이고 있지 약간 의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월 1일 수요일은 또 경인일이 들어와서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요. 목욕지 환경의 계수가 놓입니다. 잘 보이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날은 의도치 않게 솔직하지 못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월 2일 목요일은 신묘일이 들어왔습니다. 변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한 장생지 환경에 계수가 놓입니다.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시도 전혀 좀 다른 시도 변수를 내 행동에 적용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색다르게 어떤 다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는 새로운 시도를 하시게 된다는 의미고요. 2월 3일 금요일은 임진일인데 겁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계수가 놓입니다. 진토란 환경제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낯선 사람들과 저는 새로운 제3자들과 유리한 새로운 제안 내게 유리한 새로운 제안을 내가 마주하게 됩니다. 음악 작업을 계속해왔던 가수 지망생이 오늘 드디어 어떤 새로운 소속사를 만나서 계약서를 눈앞에 두고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죠. 2월 4일 토요일은 입춘이 들어왔는데 개사일이기 때문에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퇴직 환경에 계수가 놓입니다. 주변인들의 기대와 관심이 많이 쏟아집니다. 기대 관심 그런데 이게 좀 부담스러워요. 토요일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사생활에 대한 관심으로도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부담스러운 부탁이 본인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5일 갑오일이 기다립니다.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절치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기존에 해오던 일이 갑자기 일방정의 통보 중단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안 댓글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업을 하는 데는 사실 모든 시간을 합쳐보면 편집하는 시간까지 해서 꼬박 3시간 4시간은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 일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길 수 있고 전체 다 합치면 어쨌든 6시간 꼬박 들어갈 때도 있어요. 다시 녹음을 할 때도 있고요. 어쨌든 시청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짧은 1시간의 영상을 위해서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밤늦게 아마 이 영상을 보실 텐데 평상시보다 좀 많이 늦어서 죄송하고요. 항상 지금 제가 아는 이 상담일 자체가 겨울이 성수기예요. 신년운세 아무래도 그때부터 많이 보시죠. 봄, 여름에는 좀 여유가 있을 겁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운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